네, 네. 어휴. 깜짝이야. 이게? 어머나. 스트레칭 해야 돼요. 가볍게 스트레칭이라고, 저게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이렇게 촬영이 갑자기 안 돼 보이냐. 이게 마냥 되게 편한 것 같지만은 않네요. 내가 진짜 이게 지금 이러고 누워만 본다고 막 낮잠 자고 막 먹고 자고 이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불안해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몸은 편안해 쓰나. 뭘 혹시 쉬기를 못하는 거야. 약간 불안하더라고요. 아이고야. 음. 어렵네. 밤에 외출. 밤에 외출. 날씨가 어떠니? 마실 나가듯이 살짝. 살짝이 아닌데. 아, 딱 예쁘다. 어디 단단히 멀리 가시는 거 같은데? 옷을 너무 뒤로 한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하고 봐요, 원래. 원생이는 또 저렇게 입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딱 이제 마음에 들어요. 어디 갔는데? 사람들이?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. 진짜? 어머나. 진짜네. 진짜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약간 원피스 느낌으로. 산뜻한. 너무 여자나. 너무 여자더라고. 나 너무 여자랑 안 맞는 애여서. 너무 화사한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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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윈드밀 같은 거 돌아줘야 되는데. 그렇지. 맞아, 맞아. 스트릿욕. 그렇지, 스트릿. 이거는 약간 홍대 쪽 가줘야 되는데. 뭔가 갖춘 건 같으나 너무 못 부리지 않았지만 좀 시크하고 편안한 거. 약간 꾸미지 않고 좀 멋스럽게. 네. 아이고 또 있어요. 우와. 멋있다. 이거 약간 악구정 쪽인데. 너무 못 부르지 않았지만. 너무 부르신 것 같은데. 너무 부르신 것 같은데. 이야, 그래? 재미있다. 선택했어. 재밌다. 재밌다.